진흥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삼백종 혹은 신맥부라고도 썼다. 이다. 이때 나이는 일곱 살이었다. 법풍왕의 동생인 갈문왕 입종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김씨로 법풍왕의 딸이고 왕비는 박씨 사도부인이다. 임금이 어렸으므로 왕태우가 섭정하였다. 원년 8월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고 문무관의 관작을 한 등급씩 올려주었다. 겨울 10월 지진이 났다.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피었다. 2년 봄 3월 눈이 한 자나 쌓였다. 이사부를 병부령으로 삼고 중앙과 지방의 병마에 관한 일을 맡게 하였다. 백제에서 사신을 보내와 화친을 청하기에 허락하였다. 5년 봄 2월 흥륜사가 완성되었다. 3월 사람들이 출가하여 승려가 되어 부처를 받드는 것을 허락하였다. 6년 가을 7월 이찬 이사부가 아뢰여 말하였다. 나라의 역사는 임금과 신하의 선악을 기록하여 좋은 것 나쁜 것을 먼 후손에게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역사를 편찬하지 않으면 후손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임금이 진심으로 그렇다고 여겨 대아창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문사들을 널리 모아 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9년 봄 2월 고구려가 예인과 함께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하자 백제가 구원을 청하였다. 임금은 장군 주령을 보내었다. 주령은 굳센 병사 3천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공격하여 죽이거나 사로잡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10년 봄 양나라에서 사신과 유학을 갔던 승려각덕을 보내어 부처의 사리를 보내왔다. 임금이 백관으로 하여금 흥련사 앞길에서 받들어 맞이하게 하였다. 11년 봄 정월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을 빼앗았다. 3월 고구려가 백제의 금연성을 함락시켰다. 임금은 두 나라의 병사가 피로해진 틈을 타 이찬 이사부에게 명하여 병사를 내어 공격하게 했다. 두 성을 빼앗아 증축하고 병사 1천명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12년 봄 정월 연호를 계곡으로 바꾸었다. 3월 임금이 지방을 돌아보다가 낭성에 묵으며 우룩과 그의 제자 이문이 음악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특별히 불렀다. 임금이 하림궁에 머무르며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두 사람이 각기 새로운 노래를 지어 연주하였다. 이보다 앞서 가야국 가실왕이 열두 달의 음료를 본떠 12연금을 만들고 우룩에게 명하여 악곡을 만들게 했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우룩은 악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귀순하였기에 그 악기의 이름을 가야금이라 하였다. 임금이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침공하게 하였는데 승세를 타고 열 개 군을 취했다. 13년 임금이 개고 아레아 법지 아레아 만덕 세 사람에게 명하여 우룩에게 음악을 배우도록 하였다. 우룩은 그들의 재능을 헤아려 개고에게는 가야금을 법지에게는 노래를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쳤다. 배움이 끝남에 임금이 그들에게 연주를 시켜보고서 말하였다. 예전에 낭성에서 들었던 음악과 다름이 없구나. 그들에게 후하게 상을 주었다. 14년 봄 2월 임금이 담당관에게 명하여 월성 동쪽의 새 군궐을 짓게 하였는데 누런 빛 용이 그곳에서 나타났다. 임금이 기이하다. 여기고 절로 고쳐짓고서 황룡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가을 7월 백제의 동북쪽 변두리를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고 아찬무력을 군주로 삼았다. 겨울 10월 임금이 백제왕의 딸을 맞아들여 작은 부인으로 삼았다. 15년 가을 7월 명활성을 보수하여 싸웠다. 백제왕 명롱이 가량과 함께 관산성에 쳐들어왔다. 군주 각간 우덕과 이찬탐지 등이 맞서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였다. 신주의 군주 김무력이 주의 병사를 이끌고 나아가 어우러져 싸웠는데 비장인 3년 상군의 고간도도가 빠르게 공격하여 백제왕을 죽였다. 이에 모든 군사들이 승세를 타고 싸워서 크게 이겼다. 좌평 4명과 병사 29,600명의 목을 베었으며 돌아간 말이 한 마리도 없었다. 16년 봄 정월 비사벌에 완산주를 설치하였다. 겨울 10월 임금이 북한산에 순행하여 영토의 국경을 정하였다. 11월 임금이 북한산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거쳐 지나온 주군의 1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지방의 죄수 가운데 두 가지 사형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풀어주었다. 17년 가을 7월 비어롤주를 설치하고 사찬 성종을 군주로 삼았다. 18년 국원을 소경으로 삼았다. 사벌주를 패하고 간문주를 설치하여 사찬 기종을 군주로 삼았으며 신주를 패하고 북한산주를 설치하였다. 19년 봄 2월 귀족 자제와 여섯 부의 부유한 백성을 국원으로 옮겨 그곳을 채웠다. 남아 신득이 포노를 만들어 바치니 그것을 성위에 설치하였다. 23년 가을 7월 백제가 변방의 백성을 노략질하였다. 임금이 병사를 내보내 막아 싸우게 하였다. 1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9월 가야가 반란을 일으켰다. 임금이 이사부에게 명하여 토벌케 하였는데 사다함이 부장이 되었다. 사다함은 5천 명의 기병을 이끌고 선두에 서서 달려갔다. 전담문에 들어가 흰기를 세우니 성 안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사부가 병사를 이끌고 다다르자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전공을 노남해 사다함이 으뜸이었다. 임금이 좋은 밭과 포로 200명을 상으로 주었으나 사다함은 3번이나 사양하였다. 임금이 강하게 권하자 포로를 받았으나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고 밭은 병사들에게 나누어주니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찬미하였다. 25년 북제의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26년 봄 2월 북제의 무성왕제가 조서를 내려 왕을 사지절동이 교위 낭랑공공 신라왕으로 삼았다. 가을 8월 아찬 춘부에게 명하여 국원을 지키게 하였다. 9월 완산주를 없애고 대야주를 설치하였다. 진나라에서 사신 유사와 승려 명관을 보내 예방하고 불경 1,700여 권을 보내주었다. 27년 2월 기원과 실제 두절을 완공하였다. 왕자동륜을 왕태자로 삼았다.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황룡사가 중공되었다. 28년 봄 3월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29년 연호를 태창으로 바꾸었다. 여름 6월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겨울 10월 북한산주를 없애고 남천주를 설치하였다. 또 비어롤줄을 없애고 다롤줄을 설치하였다. 31년 여름 6월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32년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33년 봄 정월 연호를 홍재로 바꾸었다. 3월 왕태자동륜이 죽었다. 북제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겨울 10월 20일 전쟁에서 죽은 장수와 병졸들을 위하여 왕성밖의 절에서 8관연회를 여러 7일 만에 마쳤다. 35년 봄 3월 황룡사의 장륙상을 주조하였다. 구리의 무게가 35,0007근이었고 도그만 금의 무게가 11,198푼이었다. 36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다. 황룡사의 장륙상이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이 발꿈치에까지 이르렀다. 37년 봄 처음으로 원화를 받들었다. 일찍이 임금과 신하들이 인재를 알아볼 방법이 없어 걱정하다가 사람들 여럿을 모아 함께 놀게 하고 그들의 행동거지를 살펴본 후 천과하여 쓰고자 하였다. 마침내 두 미녀를 뽑았으니 하나는 난모, 하나는 준정이었다. 300여 명의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아름다움을 서로 질투하다가 준정이 난모를 자기 집에 유인하여 억지로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하고는 끌고 가서 강물에 던져 죽였다. 준정은 사형에 처해졌으며 무리들은 화목을 잃어 흩어지고 말았다. 그 후에 다시 잘생긴 남자를 택하여 곱게 꾸며 화랑이라 이름 짓고 그들을 봤더니 무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도의를 서로 연마하고 혹은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즐겼는데 산과 물을 찾아 논일고 즐김에 멀더라도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그 사람 댐의 악함과 발음을 알게 되어 선량한 일을 택하여 조정에 청구하였다. 김대문은 화랑세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질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이로부터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이로부터 생겼다. 최치원은 날랑비 서문에서 말하였다.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가르침의 근원에 대해서는 선사에 자세히 밝혀져 있거니와 실로인은 유불선 3교를 포괄하여 묻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집에 들어와서는 효를 행하고 밖에 나가서는 나라의 충성함은 노나라 사구의 가르침이고 억지로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말 없는 가르침을 실천함은 주나라 주사의 뜻이며 모든 악행을 하지 않고 모든 선행을 하라함은 추권태자의 교화이다. 당나라 영호징은 신라국기에서 말하였다. 귀족의 자제 중 아름다운 일을 택하여 화장을 시키고 곱게 꾸며서 이름을 화랑이라 하였는데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높이 받들어 섬겼다. 안홍법사가 수나라에 들어가 불법을 배우고 서역의 중 비마라 등 두 승려와 함께 돌아와 능가경과 승만경 밑부처의 사리를 바쳤다. 가을 8월 임금이 돌아가셨다. 시호를 진흥이라 하고 애공사 북쪽 봉우리에 장사진했다. 임금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한 마음으로 불교를 받들었고 말년에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으며 스스로 법운이라 승명을 칭하다가 삶을 마쳤다. 왕비도 또한 그것을 본받아 비군이가 되어 영흥사에 살다가 돌아가시니 나라 사람들이 예를 갖추어 장사진했다.